17만 7천 8백삼십.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파버나인입니다. 파버나인, 은, 는 당사는 1997년 7월 4일에 설립되었으며, 2014년 6월 12일에 코스닥 시장 상장을 승인 받아 회사의 주식이 2014년 8월 4일자로 상장되어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됨 통사는 알루미늄 합금의 정밀 가공 및 표면 처리를 활용한 TV 외관 제품, 디지털 차이니지 및 의료기기와 국내 및 글로벌 기업의 생활 가전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동사의 주요 제품은 알루미늄 합금의 정밀 가공과 표면 처리를 통한 가전 제품 등의 외관 기기임. 기업 개요 대시 알루미늄 합금의 정밀 가공과 알루미늄 표면 처리를 통해 가전 및 의료기기 등의 부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은 TV 프레임, TV 스탠드, 엑스레이 기기, 냉장고 핸들 등이며 그 밖의 가전 제품의 내외 장제 등을 생산함.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임 대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의 본사 내 공장과 광주광역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며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종속 법인을 두고 있음 제모 대시 프레임. 스탠드 등 TV 관련 제품과 글로벌 사형 가전제품 내외 장제의 판매 증가에도 의료기기 및 생활가전 내외 장제 판매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외형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구조 개선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외화환산이익 증가. 파생상품 관련 금융수지 개선으로 법인세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전방 가전산업의 생산 감소로 TV 관련 제품과 내외 장제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기기 부문의 부진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2월 8일 14시 27분 기준 장중 파버나인의 시가 총액은 557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파버나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229위입니다. 파버나인의 상장 주식수는 1428만 8700 신세주입니다. 파버나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파버나인의 퍼은 12.4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2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3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9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446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0.8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1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64배, 6,10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9억원, 85억원, 5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6억원, 43억원, 69억원입니다. 파버나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1번지 71%이고 유보율은 962.6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60.28이며 전일 대비해서 22.53-0.9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3.04이며 전일 대비해서 5.10-0.7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버나인의 2022년 12월 8일 14시 27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3,89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920원보다 2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96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파버나인의 종가는 3,895원이며 주가가 파버나인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버나인의 종가는 3,895원이며 주가가 파버나인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파버나인은 거래량 2만 2,20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7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569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3,604주, 대신에서 2,561주, NH투자증권에서 1,839주, 한국증권에서 1,63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증권에서 6,247주, 키움증권에서 3,287주, 대신에서 2,700내주, 유진증권에서 2,010내주, 삼성에서 1,59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881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1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파버나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교수는 2,881들관Once 준비 1,881주, 2,881주,it 저번에 GPS financieras 상위 iets 이때 삼성 ил 문